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 파장, 새로운 숫자 업데이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꽤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마이너스 1%대 성장률, 이것은 사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경제성장률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 한국경제성장률 마이너스를 안 찍었거든요. 0%대 플러스였습니다. 지금 이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간만의 숫자인데 나름 우리가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좀 신뢰감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전망할 때, 특히 이런 외제적 변수가 있을 때 올해 내내 코로나19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럼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망은 한국은행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전제를 까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정점을 찍고 완화되기 시작한다라는 전제. 혹은 6월 이후에, 7월에 정점을 찍고 완화된다. 혹은 3분기 안에 정점을 찍고 완화된다. 혹은 2020년 내내 정점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올해 말이 돼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전제로 깔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전망은 상반기 중에 정점을 찍고 완화된다. 라는 전제였고, 그 전제가 맞는 듯해 보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때부터 갑자기 그 전제가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상반기에 정점을 찍는 게 아니라 3분기, 혹은 더 걱정되는 것은 하반기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말 그대로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 전제에 따라서 달라진 전제에 맞게 다시 하향 조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지금 이 마이너스 1.3% 하향 조정은 종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3분기 중에 정점을 찍고 코로나19가 하반기 내내 더 확산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이 반영된 경제 성장률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에 나왔었던 OECD나 IMF에서 나온 보고서들도 우리나라가 경제 방어를 어느 정도 잘할 것이다. 다만 전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였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들도 다시 한번 최악의 경우 그 시나리오를 봐야 될 상황인데 또 걱정인 것은 오늘도 오늘 발표치 오늘 0시 기준으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넘어섰고 굳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1일 확진자 수가 500명까지 안 가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 따른 그러면 경제적 파장은 어느 정도로 가늠해야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됐을 때 한국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를 OECD 전망치 가지고 낸 게 아니라 OECD 전망치를 활용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보도자료를 냈고 그 보도자료가 많은 언론에 배포가 된 거죠. 그때 제가 어떤 한 방송, 다른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화자찬할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화자찬하는 순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발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자화자찬하는 그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 더 겸손해야 된다. 지금까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OECD 회원국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재확산되면 그 성장률 전망치가 더 아쉽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 방금 질문하신 3단계 격상입니다. 한국 경제를 막론하고 세계 경제를 표현해주는 2020년에 한 가지 키워드를 꼽는다면 대봉쇄죠. 그레이트 락다운, 혹은 셧다운. 말 그대로 대봉쇄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상당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1분기에, 혹은 2분기까지 조기 종식에 나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가능했었던 것인데 대봉쇄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같이 맞물려 간다면 우리 경제도 당연히 OECD 회원국 중에 1위를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나 혹은 민간 상업시설, 그리고 회사, 그리고 학교나 이런 교육시설 전반에 걸쳐서 그냥 문을 닫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액션이 취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좀 조심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과 그냥 아예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또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의 대도로에 이동량이 줍니다. 그러니까 교통이동량이 줄고요. 제조업의 가동률이 줄고 당연히 서비스업 동향도 굉장히 크게 줄고 모든 것이 비대면화된 상태로 재택근무에 의존하면서 필수적인 그런 서비스만 이용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어서 2020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정부에서는 3단계 격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가지고 굉장히 심도 높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 2주간 3단계 격상을 하더라도 그 안에 상당한 경제 충격이 있기 때문에 2주간의 제조 마비, 수출 마비, 그리고 서비스업의 마비 이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게 그다음 시기에도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많이 되고 그 타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한 거의 1%포인트만큼을 하향 조정한 그런 영향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참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을 때 경제적 파정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서 물론 정부의 고민도 깊겠지만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금리가 동결이 됐고 경제 성장률은 대폭 하향 조정됐는데요. 관련한 배경에 대해서 2주일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이 방금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내용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움직임을 보면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회복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생산과 수출 증대로 비교적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의 하가 약세를 보였으며 시장금리도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1.4, 2.4분기 중 크게 이축되었던 국내 실물 경제는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민간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설비 투자도 회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소규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7월 중 0.3%로 높아졌으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0.4%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장기 시장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며 주가는 큰 폭 상승하였다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국내 재확산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7월 중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전월에 이어 크게 늘어났고 주택 가격도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또 5월 경제 전망을 내놨지만 이번에 다시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5월 달의 전망과 비교해 보면 글로벌 교육의 위축으로 우리 수출에 실제 부진했던 점 그 다음에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을 해서 금년 중 경제 성장률은 지난 5월의 전망치보다 상당폭 낮아진 마이너스 1.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망 발표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같은 전망치는 우리 코로나19와 향후 어떻게 또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의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확장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그 효과와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내용들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 말하는 브리핑의 뉘앙스나 아니면 분위기에서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나 지표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확산 이전의 수치들이다 보니까 이미 준비된 내용들이었고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된 그쪽 말할 때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급하게 재확산 이후에 그 수치까지 대입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좀 발빠르게 발표를 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들은 이전 상황 해석하는 것보다 이후의 해석들을 좀 해야 될 테니까 앞으로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펼까 왜냐하면 이것도 양갈래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미 제로금리여서 여기서 더 내려봤자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황이 이런데 금리라도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서 표현을 썼는데 재정 압력하고 기준금리 완화의 시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미 완화의 시대입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흐름인 거죠.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 안 해도 지금처럼 낮은 0.5%의 기준금리 때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 적극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경로 속에 인상은 어렵지만 동결이나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추가 인하가 더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하할 만한 그런 카드가 마땅히 없다. 그리고 더 크게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원하지는 않는 방향이지만 그런 식으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면 지금 인하했을 때 추가적으로 인할 여지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금리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가 안정도 중요하고 물론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자체가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0.4%입니다. 그런데 목표 물가가 2%니까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수요발이인 거예요. 0.4% 수준 그리고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 봐야 1%로 전망을 합니다. 이런 모든 전망이 코로나19 사태가 어쨌든 올해 안에 종식될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전제가 바뀌게 되면 더 크게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른 여건들을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가만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적정 물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말고 그 밖의 다른 이슈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동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주요국들과의 통화정책 공조가 또 중요합니다. 나 홀로 인하하고 그러면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어요. 외국인 자금 유출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2022년까지는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처럼 완화적인 통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계속 0.5%로 유지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구하고 통화정책 외에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더 힘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화적인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가지고 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재정정책 쪽으로 우리는 이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참 첨예하기도 하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의 얘기를 좀 빼고 봤을 때 지금도 뭐 여야에서는 계속 갚는 을박이 있으니까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부양책 아이디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3차 추경 이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재확산되는 분위기 그리고 3단계 격상까지 간다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물론 아이디얼하게는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된 그런 계층에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무급 휴직 근로자라든가 이런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대기업 근로자들은 사실 경제적인 코로나19 충격은 없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혹은 생활의 변화인 것이지 경제적 충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충격이 심각한 그런 자영업자들 보면 정말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갖고 고민하거든요. 그만큼 경제적 충격이 집중된 그런 영역에게 그런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우리 재정 적자를 감안한다면 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특정 계층을 분리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상을 해보자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적인 부양책이라 한다면 어쨌든 코로나19에 집중된 재난지원금은 전체가 됐든 혹은 특정 취약계층을 집중을 해서 지급이 되든 그런 방식으로 지급이 되겠지만 추가적인 부양책은 말 그대로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된 산업, 집중된 계층에게 한해서 핀셋 정책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신 결국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쪽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쪽은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격상된다면 이건 진짜 설상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피해와 또 어느 정도의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피해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안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자금이에요. 그럼요. 운영자금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죠. 그런 운영자금이 계속 나가는데 영업을 중단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영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폐업으로 연결되면 자영업자도 우리 2,700만 명 취업자 중에 일부거든요. 약 700만 명이 자영업자니까 자영업자가 줄어들면 폐업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실업자가 늘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고용대책에 들어가고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역시 자영업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포함되죠. 이들도 실업자로 양산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생각에는 운영자금 마련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는 재난지원금 2차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피해 업종을 집중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쨌든 장기간, 내년까지 확산되지 않고 언젠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듯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버틸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운영자금 마련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이 이 기간 안에 폐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도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지원이 역시 핀셋, 타겟형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확산 때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제1타겟과 또 피해를 많이 받았던 쪽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힘드니까 소상공인 쪽은 소상공인 쪽대로 많이 도와주고 대기업도 대기업대로 금융지원을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나왔던 비판은 대기업까지 도와주냐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건 대중소기업을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모든 기업군에 대해서 다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이 충격을, 코로나19의 충격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소상공인이냐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중소 규모를 가지고 구분하기보다는 피해 업종, 피해 산업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진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상당한 구제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충격이 전혀 없는데 무작정 지원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코로나19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느냐, 벗어나갔느냐, 혹은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 업종과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 업종을 추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대중소 혹은 소상공인을 이 피해를 굳이 그런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런 산업 혹은 피해 업종을 가지고 구분하는 절차를 제외한 채 단순히 그냥 피해가 어디가 가장 집중됐을까를 논할 때는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피해의 규모와 파급 영향 정도는 대기업에게 더 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기업의 충격은 고용의 충격이고 그게 또 돌아와서 소득과 소비 감소로 연결돼서 경제가 악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소 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피해 업종을 찾아서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된 핀셋 수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도 한번 들어봤고요. 조금 더 내용을 좁혀보도록 하죠. 수출과 관련해서는 글쎄 좀 괜찮아질까? 사실 기대는 했었지 않습니까? 4분기에는 그래도 회복이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전망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분위기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 수출 지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을 아까 마이너스 1.3%로 전망을 했는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구분해보면 부분별로 구분하면 한 가지가 소비고 그다음 한 가지가 순수출, 수출이 되겠고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될 겁니다. 정부 지출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문별로 보면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그나마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나마 미약한 플러스죠.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중에서 민간 소비 그리고 수출입니다. 민간 소비와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 소비와 수출을 회복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정책이 집중돼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결국 수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선진국들도 코로나19가 마무리되지 않고 종식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또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출 여건이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대표적인 돌파구가 결국은 수출을 하려면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기업 간의 미팅이 어려우니까 계약을 온라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이런 노력들 매우 좋고요. 결국 이 수출 업체들은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바이어를 만나서 계약을 할 건 아닙니까? 바이어를 만나는 엑스포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엑스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최해서 많은 유망 중소기업들의 수출 유망 품목들을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이런 엑스포를 또 개최한다든가 그리고 기업들 간의 미팅을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또 마련한다든가 외교적으로 그래도 코로나19가 먼저 완화되고 종식되는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또 다변화할 수 있도록 또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수출 국면에서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 1차 대유행 때 그러니까 어떤 무역 활동이 중단되고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는 다 끝났는데 정작 사인을 못해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수출을 못 다 낸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2차 대유행 때 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어느덧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 오실 때마다 항상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는 제안을 구하는데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이나 아이디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지금 당장 어떤 특정 기업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큰 뉴스가 뭐냐면 바로 치료제, 백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이 확산세를 막는 것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이 백신 개발 그리고 치료제 개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선점하고 왜냐하면 미국의 모더나에서 만약에 생산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먼저 수급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조달하고 그리고 국내 관련 수출업체라든가 그리고 위탁 생산업체라든가 이런 여러 제약사들에게 어떤 또 기회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지켜보시면서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의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제 파급 영향들 그리고 또 위기 극복 대안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섭 경제연구실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관리 제일 먼저 잘 하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